받으면 될 듯 코노돈 금카 붙여버렸다구요? 누가? 본인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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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셨대? 최초 아닌가? 언제 이걸 붙이신거에요? 방금? 아 진짜요? 방금 아니 근데 무슨 슈케르 금카도 있네? 부트라게년도 금카네? 알론수도 금... 뭐야? 아이콘 금카팀이 목표신거에요? 레전드시다 우리가 호나우드 첫 경험 뺏자고? 이팀으로 해서 어? 그거 나 빼는데? 원하시면 어? 그러면 한번 부탁좀 드려볼까요? 형 대낙사이트 어디 이용해? 어 저는 대낙통! 가장 저렴한 서비스 가장 저렴한 가격 가장 빠른 서비스 로그인은 10회 이용하면 1회 무료 증정까지 대낙통! 에이! 아 일단은 너무 축하드리고 맛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최근에 유티 호동 금카를 써봤는데 진짜 좋더라구요 급여가 2가 낮네? 중거리 주니도 높고 뭔가 간지가 다르긴 하죠 딴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냥 호나우드가 알아서 해주실건데 움직임이 궁금하다 야 너 움직임충이라 아 아 평안해 이거 평안해 네 pesticides 아이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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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오오요 ou... 오우ㅂ 오이구 침투 봐라 원단 Ninja Turans어 오늘 diab오 지금 깜짝 놀라셨거든요 에이텍클 갈려버리시는데 팀빨 노잼이구요 아니에요 이 게임 손 깨 아이고 화가 많이 나졌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니 코노동 금카만 만났잖아 솔직히 처음 보잖아 저도 지금 피파 6년 하면서 처음 봐요 솔직히 첫 번째 골 자체가 좀 오바긴 했어 충분히 예상이 가는 반응이긴 했어요 와 바람 오카 뭐야 와 저 돌아 뛰는 자 삐용 일부러 안키고 어떻게 움직이나 볼까 어떻게 움직이나 볼까 와 그렇지 그거지 너무 멀었다 사비얼론수가 거기 있었네 사비얼론수 레버쿠제 우승 아 아 아 아 부트라겐 약간 시기와 질투인데 저 정도면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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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차 버리시네 자 움직임 좀 볼까 자 움직임 좀 볼까 어 알아서 피해 주시고 두고 박고 ZD 오 오 오 키 컷 23PL 맨디 오카가 비니시우스를 이기는데요 이거 이거 악리샘의 두급 아니야 이거 아니 말이 돼 와 언제 뛰었어 뭐야 아 아 까비 아 아 아 으흠 으흠 아 아 알았다 움직임으로 제압하는 스타일이네 수동 침투 걸어놓은 것 같아 계속 AI가 엄청나네 이 친구 와 지진 나는데 태호 체감이랑 딸깍 같은게 유티보다는 좀 아쉬운 것 같거든요 아이콘도 어쨌든 옛날 시즌이라 조금 그 부드러움이 좀 덜하긴 하네 제가 체감충이여갖고 이런거 예민해가지고 딱 아는데 와 아 체감필 없겠다 그냥 달리면 되네 어 이 이거는 진짜 박준효 전술이다 공원 숫자 졸라 많아 좋은 것 같은데 그건 그렇고 와 아아 아이씨 하하 나쁘지 않은데? 침투도 하고 아 왜 그쪽으로 가냐 한 넣어야겠 제 jaką 해줍니까 부인거 다 보여줬어 이미 죽을 것 다 보여줬어 와 미쳤다 근데 콘호돈 금카가 메인이여가지고 어떻게든 밀어주려고 게임하고 있었긴 했는데 다른 애들도 워낙 메인급으로 좋은 애들이었고 그걸 넣으려면 진짜 오지게 넣을 수 있었는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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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씨 와우 와우 와이씨 와우 야 여러분 대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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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는? 대리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에잇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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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